일단 이정우 선수의 지난 시즌과 올 시즌 기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타율도 올라갔고 그리고 홈런은 이미 지난 시즌 풀 시즌 기록에 비해서 올 시즌 벌써 2배를 쳤습니다. 그리고 이제 2루 타도 역시 지난 시즌 1시즌 다친 것 거의 다 따라갔을 정도로 올 시즌 전반기에 이미 대단한 그런 누적 스탯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괄목 상대한 부분이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장타율이에요. 장타율이 지금 어제까지 경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6할 1푼 3리인데요. 여기에 엄청난 비결이 있습니다. 이성훈 기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개막과 동시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역대 KU리그가 1982년에 시작한 이후에 장타율 6할 이상의 삼진비율 7% 미만이었던 선수는 단 3선수밖에 없습니다. 바로 개막 원년의 백인천 선수견 감독과 그리고 원년 홈런왕이었던 김봉현 전 코치 현 극동대 교수시죠. 김봉현 교수와 그리고 1992년에 이정훈 현 북일고 감독이죠. 지금 한화 2군 계신가요? 아무튼 이정훈 코치까지 이렇게 단 3선수밖에 없는데요. 그 이후에 지금 몇 년입니까? 2020년에 장타율 6할 이상 삼진비율 7% 미만.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이 시즌에 보여줬던 것은 거의 리그를 가지고 노는 수준이었거든요. 이정훈 선수의 올 시즌이 거의 그런 수준이라는 점이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정훈 선수에게는 우리 리그가 매우 쉽게 느껴질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장타율에 있어서 앞서 자막에서도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이 정도의 장타율이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아버지인 이종범 코치의 전성기라고 하던 94년부터 97년까지의 장타율을 이미 추월하는 수준이에요. 대단한 시즌입니다. 그러니까 이미 잘하는 선수가 괄목 상대급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. 어떠세요? 그런데 이종범 전 위원하고 비교를 하셨잖아요. 이종범 위원 현역 때는 장타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. 안타 치면 삼루까지 낫으니까.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. 인정합니다. 그때는 안타 치고 나가서. 삼루까지 그냥. 이루도로 삼루도로 거의 그린라인트로 그냥. 굳이 장타 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. 그랬죠. 이해는 합니다. 정우영 아나운서에게 동감해요. 작년까지 이정후 선수가 장타를 때리는 타자가 아니었잖아요.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시즌에는 장타율이 6할 때까지 올라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삼진도 거의 안 먹는 타자거든요. 그런 타자는 굉장히 드물어요. 보통 홈런을 많이 때리는 타자들이 예를 들어서 히팅 포인트를 앞에 놓고 때리기 때문에 삼진을 많이 당하고 이런 게 원래 정설이잖아요. 그런데 이정후 선수는 그 정설을 거꾸로 가는 타자이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공식기록업체의 삼진 비율을 8%까지로 잡았을 때는 누가 더 추가되는지를 문의를 하니까 딱 한 명 추가가 되는데 여기 위에 있던 분이에요. 이정훈 코치가 한 시즌, 1990년대 후반에 또 한 번 이 기록을 낸 적이 있더라고요. 그만큼 지금 이정후 선수가 보내고 있는 올 시즌은 대단한 시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이 기록은 점수는 치러가 되겠죠. iner장은 대단한 시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